2차전지 기업들이 줄줄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엘지에너지솔루션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냉기가 2차전지주 전체로 확산하며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8일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오전 11시 기준 전일 대비 4% 내린 36만 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스코홀딩스, 삼성SDI, 엘지화학, 에코프로 등도 모두 약세를 보이며 거래 중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부진에 빠지면서 엘지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영업 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지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영업이익이 1,5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2% 감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9% 줄어든 6조 1,2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23.4%, 영업이익은 53.5% 줄어든 수치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도에 따른 세제 혜택은 1,889억 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316억 원 영업 적자를 기록한 셈입니다.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판매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배터리 업체들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엘지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영업이익을 3,609억 원으로 기대치인 5,170억 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료가 하락에 따른 부정적 래깅 효과가 전분기 대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조열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판매량 회복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래깅 효과가 심화되는 점이 시장 기대치 하회 배경이라며 테슬라의 판매 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은 엘지에너지솔루션의 향후 6개월 판매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가능하지만 이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